연속낭독 그러던 어느 날 밥존스 대학교 부흥회에 참석했다. 그날 설교자는 유명한 존 R. 라이스 박사님으로 미국 크리스찬 신문인 스워드 오프 로우드의 발행인이면서 그랜드 레피트 침례 신학교 이사장이기도 했다. 박사님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신학교 소개를 해주셨다. 박사님의 소개를 듣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다. 나는 일단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조건 해보는 편이다. 이미 기도도 하고 있고 해서 그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라이스 박사님께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언제든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답이 왔다. 그런데 학교 방문차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신학교의 부총장이셨던 후에이보 박사님이 마중 나와 계셨다. 난 무척이나 놀랐다. 부총장님이 직접 공항까지 날 마중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학교를 둘러본 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길 원하시는 학교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 입학 사정에도 무리없이 통과가 됐다. 이 모든 것이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렇게 수월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큰 뜻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자신 있게 하면 된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임을 잊지 말라. 그때 우리 부부는 첫 아이 의자 안을 키우고 있었다. 의자 안은 내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밥준수 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아내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소화제만 사다 줬다.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데다가 집안 어른들이 곁에서 챙겨줄 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럼에도 다행히 자안은 건강하게 태어났다. 자안을 키우며 가끔씩 자안이는 소화제를 많이 먹어서 소화는 잘 될 거야.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랜들레피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둘째 수잔도 낳게 됐다. 이 시절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리 넉넉하거나 풍족하진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무엇보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울 게 없었다. 그랜들레피스 신학교에서의 생활은 신학에 대한 폭넓은 배움과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덕분에 나는 훌륭한 분들 속에 둘러싸여 지내며 하루빨리 그분들과 같은 학식과 겸손을 갖게 되길 기도했었다. 교육학을 가르쳐 주신 최두익 교수님은 신학대학원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나를 언제나 친구처럼 대해주시며 격이 없는 대화를 열어주셨다. 덕분에 그분과 다양한 주제로 많은 학문적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후에이버 박사님은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었다. 내가 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부총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손수 운전에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내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리안 우드 교수님은 교수님인 동시에 학장직을 함께 병행하셨다.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최상의 교재를 선별해 완벽한 강의를 해주셨다. 질문 많은 동양인 학생을 늘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던 이분들 덕분에 원없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듯 모두 감사한 분들이지만 신학을 가르치셨던 존 벨류어 박사님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다. 박사님의 아들 데이빗이 나와 동기였고 내 아버님 연배의 교수님이셨는데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격려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주셨다. 존 벨류어 교수님은 이후에 웨스턴 침례대학교와 신학교의 총장이 되셨는데 그를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한국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방한을 한 존 벨류어 박사님을 위해 내가 통역도 하고 극동방송에서 설교도 할 수 있게 주선도 했다.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세상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다. 받은 게 있으면 언젠가 주게 되고 주는 게 있으면 언젠가 받게 돼 있다. 다만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진리만 잊지 않는다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벨류어 총장님은 1996년도 학교 졸업식 설교를 위해 나를 초대해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내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해 주셨다. 280여 명의 졸업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예의 박사 학위를 주면서 기념 반지를 주셨다. 그 기념 반지는 나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반지로 내 영문 이름 이니셜이 새겨있는 반지였다. 나는 지금도 항상 그 반지를 끼고 다닌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때로 생각하며 회상에 잠기곤 한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채움 갚을 길 없는 은혜 28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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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사합니다.